오주 왔습니다 와 맛있겠지? 야 우리 드라마 오늘 오는 거야? 네. 야 의구 끓인다고 수고했어. 네 맛있게 드세요. 와 이번에 마을품들 모이니까 엄청 많네요. 네 오늘 아직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많습니다.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니까. 부모님 품에 안 주는 기분이죠. 역시 어르신 피부야. 엄청 맛있나이. 맛있게 드세요. 자 먹겠습니다. 음 음. 아니 좀 내장이야. 어릴 때도 어르신 많이 드셨어요? 그럼요. 아니 저기요. 이 브라게는 고기 어죽히 원하는 거. 이리요. 하방만 들어오다 하면 어수지 가가지고. 된장하고 쌀 쪽으로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놀러가고. 여기 소망해가지고 잡아가지고. 그거 먹던 게. 아. 이런 이야기죠. 문 뜯어 왔어요. 아 무궁매 이게. 여기 가나 아가씨가 직접 요거하더니요. 이렇게 도로 흉내지네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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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따뜻한 pressing 병원& ث Chain Key 해외體 자 지금부터 무봉님 마을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은 내 가죄는 나이에 싫어고 나이는 데리 번이 싫어하고 나면 데리 번이 싫어하고 나면 데리 번이 땡볼!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